멈춰! AP GO! 자 이어서 김명덕 이미진 부부 나오세요. 네 혹시나 지금 막 TV를 켜신 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 두 분 아빠와 딸 아니에요.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. 자 두 분 멈춰로 외쳐주시고요. 예선 대진표 돌려주세요. 멈춰! 멈춰! 이렇게 되면 우리 이재성 씨와 서정환 씨 팀과 우리 양준혁 씨 그다음에 배지원 씨 팀이 경합을 벌이게 됐어요 예선에서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선전 들어갑니다. 채널 어떻게? 첫 번째 대결 김웅수 조향기 대 에이핑크. 먼저 우리 김웅수 씨와 조향기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와우! 아 그럼 죽으시든가. 이번만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. 찐찐 바디 찐찐 바디 짜자자잔 짜자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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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님한테 다운을 응사마의 세계로 이렇게 밝힌 적이 있더라고요. 아니요. 제가 일본에서 작년에 연극을 한 편 했는데. 인기 많으셨군요. 그때 일본에서 제 팬클럽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은서가 한국의 응사마를 세계의 응사마라고 이렇게 가운을 정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은서가. 아빠 사랑하는 엄마. 그렇군요. 그러면 지금 일본 가시면 공항에서 난리나요. 응사마 응사마 이러고.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응수상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. 손 흔드는 정도. 공항에서. 그러면 한류수타네요. 그런가요. 좋았습니다. 그럼 한류수타죠. 한류수타입니다. 우리 이번에 조향기 씨인데. 조향기 씨가 아직 남편과 방귀를 안 켰어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틀 전에. 어머. 자다가 잠껴야 돼. 무방비 상태에서. 근육이 이완됐을 때.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저도 모르게. 자기 방귀에 잘 깼어요? 되게 놀라게 제가 깼는데. 어떡해. 큰일 났다. 큰일 났어. 그러면서 남편을 싹 봤어요. 깼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데 여기 떨리는 거 있죠. 못 들은 척. 자는 척. 남편이 와이프의 첫 반기에 너무 놀랐네. 이거였어요? 그냥 빡. 빡. 자 이어서 우리들의 귀염둥이 에이핑크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에이핑크 왠지. 보미. 남주입니다. 자 이번에 에이핑크가 이제 노래 제목이. 노노노입니다. 노노노 저희가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. 너무 행복 الله. 하이핑크 오와 슬퍼하지만 노노노 혼자가 아냐 노노노. 언제나 나라라 내게. 항상 빛이 내 준비한 그때. 내 손을 잡아요 이제. 지금 다가와 기대. 언제나 힘이 돼 줄게. 아 귀여워 예서전은 도전 50곡이구요 이 안에는 우리 스타분들의 애창곡 애창곡 들어 있습니다 번호를 잘 고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가사만 심사를 합니다 가사가 두 번 틀리면 탈락이구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김응수 선배님과 조양희씨 갑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갑니다 노래할 때는 좀 어둡게 형님 조명이 밝아야 예쁘게 나오세요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수씨 죄송하지만 노래 부르시다가 위에서 따각딱 소리 나면 피하세요 제가 봤을 때 뭐 하나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시작 이영복 그 얼굴의 스타일 유환이 와 여러분 고마워요 부 slam 연기 수 유환이 다정한 그림자 예예예 잊었다 하자 약속의 말씀도 잊었다 하자